야 저 맥주 봐봐 캔 새 거 아니냐 방금 방에서 소리 났다 방금 문 열어 뭐야 뭐야 여기는 시청자분이 제보를 해가지고 처음에 왔던 곳이에요 시청자분이 제보를 해가지고 제보를 해줬긴 했는데 그분만 이렇게 말한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얘기하더라고 여그가 토막살인사건 났던 모텔이라고 내게 으음 갑자기 예 손님 방 하나만 말씀 방이라? 뭐담디라? 방은 잘되어있는대로 방.. 방은 잘되어있는대로 하나만 말씀 옆에 이 꽃마리 믿지 않디? 믿지 않으면 뭐하니 데리고 왔어? 보여? 어? 이게 보여? 뭐야? 노크념이디? 아 잠깐만.. 공포방송 넘버원 마이콜 마이콜 아니에요? 일명 신멸치 일명 신멸치 꽃제비로 통하는 마이콜 아니에요? 더해봐 더해봐? 더해봐? 할말 없어 엊그저께 똥질했잖아 어..맞아 똥도 데리고 한 마이콜 만큼만 맞아 그러니까 방.. 일명 마이콜이 그만해 굳이 나왔어 지금 장치안에.. 장치안에.. 장치안에여잉 와..근데..뭐야.. 문가시 다 열렸다 뭐야.. 장치안에여잉 와.. 무서워 죽겠네 근데 누가 진짜 들어왔나봐 그런거 같아 장치안에여잉 야..저거 맥주 봐봐 캔 새거 아니냐? 어? 어.. 진짜 너.. 맥주가 많이 안꼈어 맥주가 많이 안꼈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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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가 많이 안꼈다 이거 지금 holiday 탕후第一個 야..뭐야 이거 폐냐? 이리와봐 뭐야뭐야 이거؟ 잠깐만 피야 뭐야!! 피에 입는 구두우면 저생 excessive 저런 색깔 나오잖아 아니에요 뭐야 이거.. 열어봐 잠깐만.. 너무 자소해.. 뭔 소리가 나.. 뭔 소리가 나.. 방금 소리 들었잖아.. 저 뚜껑 열때부터 소리 들린 사람.. 진짜.. 누구 들어갔는가 보다.. 저 뚜껑에 뭐 지나갔어.. 어디? 저 뚜껑에 뭐 지나갔어 방금.. 방금 어디갔어.. 저 뚜껑을 통째로 잡아당겨서.. 여기 바닥으로 가면 안좋아야 돼.. 저 뚜껑을 통째로 잡아당겨서.. 저 뚜껑을 통째로 잡아당겨서.. 저 뚜껑을 통째로 잡아당겨서.. 오 깜짝이야.. 이게.. 깜짝이야.. 와.. 무서워죽겠다 와 깜짝이야 저거 저 앞을 보여요 남자 남자 뭐예요 저거? 옷이 멋짜리 맞습니까? 이상하게 뭐 자고보이네 자고보 맞지? 공장에서 입는거 와 설계차 와 미쳤다 공장 자고보이 뭐예요 저거? 잠시만 이거 보면서 보니까 도저히 미쳤어 미쳤어 와.. 아까도 계속 뛰어 돌아다니고 있던거 짜요? 아까도.. 저거서.. 남자가 아예 다 이렇게 나와있는게 아니라 남자가 절반정도 이상 나와가지고 멍하니 쳐다보더라고 야.. 발자국 봐봐 아.. 발자국 봐봐 발자국 하.. 아까 방송을.. 꽤 완전히 오래됐어 우리 발자국은 아니지.. 엄청 우리가 온지 오래됐는데.. 잠겨서 낼 거야 여기 있는 장기사들이.. 뭐..? 장기 샀던가..? 몰라.. 아.. 불안해 죽겠네.. 뭐지 이거..? 시그시그.. 왜 장기.. 뭐야..? 뭐야..? 나 완전 높게 해서.. 안에 뭐야..? 와.. 미쳤어.. 미쳤어.. 미치겠다.. 뭐야 너희? 구신 기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신 기운 아니에요? 구신 기운 아니라고 구신 기운 구신 기운이 아니에요? 구신 기운이 아니에요? 누구야 안에? 와.. 뭐야? 야 뭐.. 무기 될 만한 거 뭐 있냐? 자 여러분들.. 저기.. 뭐 있어? 뭐야? 그 밖에 없어.. 그 밖에 없어? 지금..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잠깐만.. 야 방금 말씀을 들었느냐 못들었느냐? 사이코 아니에요? 사이코 저거? 사이코 아니에요? 진짜.. 진짜.. 네가.. 그.. 그.. 몽댕이 같잖아.. 뒤로가.. 예.. 몽댕이.. 몽댕이 잘 들어가네.. 잘 들렸어 잠깐만 방금 방에서 소리 났다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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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났어 방에서 있어 지금 누구야? 나와 와 뭐야? 와 뭔 소리야 방금 또 와 뭔 소리야 방금 뭔 소리야 방금 뭔 소리야? 뭐야? 방금 소리 드는 사람? 아 나 지금 채팅장이 나가자 불렀어 채팅장 나가자 잠깐만 발자국 소리 뭐야 형 또? 너 안에 뭐야? 너 안에 뭐야? 와 뭐야? 문 열어 뭐야? 소비 나 우와 나 무서워 죽겠다 이거 뭐야 야 이번엔 몸 부숴볼까? 그럼 몸 부숴볼까? 이번엔 안나오면 몸 부숴볼까? 뭐야?! 창문 소리!! 너 틀렸어? 못 틀렸어? 창문 열었어 방금 문짝 부숴본다니까 창문 쉬고 있어 창문! 또치, 또치, 또치 이리쥐, 이리쥐, 이리쥐 누구 왔어, 누구 왔어? 누구 왔어? 이리쥐 누구 왔어? 누구 왔어? 누구 왔어? 몇 사람 갔다가 사도로 빵을 쳤다니? 와봐 이리쥐 카운터에서 이쪽 방향으로 봤다고? 카운터 방향으로 이렇게 저기쪽에서 지금 오른쪽이 되니 오른쪽으로 꼬인 쳐다보고 있더라고 니쪽으로 쳐다본 것이 아니라? 네 와.. 저기서 막 달려갈 것 같아 무서워 죽겠다고 갑자기 앞에서 막 달려갈 것 같아 아까 그 남자가 이쪽으로 쳐다봤다고? 아까 그 남자가 이쪽으로 쳐다봤다고? 저기요 그 남자가 어디있어요? 여기요? 여기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하고 정확히 일하고 있습니다 어디래요? 카운터, 딱 일하고 여기를 보고 있었다고? 여기를 여기를 혹시 성인 채널을 몇 번인가 몰라서 성인 채널을 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성인 채널 3번인데? 성인 채널은? 다른 거 물어보려고 한 것 같았어요 다른 거? 방금 달려갈 방향으로 주라고 말하려고 했을까? 저거 안달려가는 거 저거 안달려감 그저.. 아 뭐야 갑자기 뭐는데 going to be 야 몽댕이 잘 챙겨라 잘 들어가 잘 들어가 위험해x2 진짜 아니 갈킬겠습니다 아니 근데 너 가운데는 너무 나오겠다 죄송합니다 형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어.. 내가 아까쯤에.. 아까쯤에 그랬잖아요 문 부숴불고.. 문 부수고 들어간다 하니까.. 문 부수고 들어간다 하니까.. 들으셨죠? 창문 연거 아까쯤에 그 소리 났던 거는 구신.. 구신 기운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 사람 맞아요 사람 숨소리도 들렸다고? 숨소리도 들렸다고? 언제? 카메라 놔두고 왔을 때? 침 뱉고.. 와.. 나 소름이.. 진짜? 침도 뱉었다고? 구신 기운이? 네 뭐야? 누구야? 봤어? 아까 사람이.. 구신이 뭐야? 뭐였어 사람이야? 사람이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네 그 기운이 모르겠지 제가 딱.. 찾아봐야겠다 프레이터가.. 침 뱉던 자구 뭐야 이게 다 기야? 침 뱉던 자구? 이거야? 침 뱉던 자구? 이거? 이거가? 이런 거? 이거 여기서..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야 이건 제대로 침 뱉니다 올라가보자 발자국.. 같은 발자국이야 같은 발자국 야 미텔 방금 발자국 소리 못 들었냐? 뭐야? 내려가기 너무 무섭다 오늘 방송은 구신 기운도 있어버리고 지금 사람이 와서 계속.. 장난질 해본 게 뭐야? 뭐야? 코코.. 계단 올라올 것 같아 그래갖고 많이 더 쫄아보네 더 쫄아보네 지금 더 쫄아보네 또 진짜 이러다가 갑자기 뒤에서 와.. 계속 여러분들 뒤에서 갑자기 뭐 들고 막 달려올 것 같아 깜짝이야 아이씨 이거 뭐야? 와.. 여기 사람들이 서 있는 줄 알았네 쎄소리 안 쓰고 쎄소리 들은 사람? 쎄소리 저기.. 뭐야..? 형님! 연장 챙겼어! 연장 챙기고 왔어! 야.. 이거라.. 니 진짜 비장의 카드.. 가운데 진짜 니 연장빼라 야 이 연장 말고 니꺼 그 연장주면 안될까? 지금? 응 니 걸로 그냥 빼줘 지금 가져와.. 응? 하지마.. 누구야..? 깜짝이야.. 아까도 계속 장난치다가 내가.. 문짝 부숴버리고 들어간다니까 창문 열고 나가버리고.. 구신이라면.. 구신이었다면.. 그냥 아무.. 그.. 소리도 없이 그냥.. 벽 같으러 그냥.. 그냥 나가버렸지 벽 뚫고.. 근데 이거는 사람이니까.. 창문을 타고 나가버리잖아 창문을 타고.. 나 깨졌다 저거.. 뭐야? 뭐야? 뭐.. 뭐야? 뭐야? 무슨 소리야? 계단 밑에 저기서 기다리고 있는거 아니야? 저기서 조심해 저기서 조심해 옆에 차를 조심해 조심해 멍땡이 들고 나와 갑자기 달려갈 수 있을게 잘 들어가시오 연서님도 잘 들어가세요 같이 안살아요 피곤해 부르지 나도 짜증나 부르지 피곤해 부르지 피곤해 부르지 피곤해 부르지